아니, 근데 이 두 분은 어쩌다 이렇게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일단 남진 씨 하면 부드러운 목소리에 뭔가 귀공자 같은 이미지, 세련된 외모, 굉장히 뭔가 좀 다듬어진 남성성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이 점에서 여성 팬들의 굉장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남진 씨가 군에 입대한 사이 또 다른 신인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훈아 씨였는데요. 그러던 중 1971년도 남진 씨가 제대를 하면서 본격적인 숙명의 대결이 펼쳐진 거죠. 나훈아 씨 하면 뭔가 짐승적인, 짐승난 같은 이런 남성의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이 너무 달라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남진 씨 입장에서는 최고의 위치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제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나와보니까 갑자기 나훈아 씨의 엄청난 인기를 이제 몸으로 느낀 거니까 나훈아 씨가 굉장히 위협적인 상당한 존재였겠어요. 맞습니다. 그때 심지어 남진 씨가 베트남 전에 목숨 걸고 다녀왔는데 아니 3년 만에 왔더니 가요계 판도가 확 바뀌어있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막 인기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남진 씨가 저한테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는데 사실 두 사람의 실질적인 어떤 라이벌 구도도 있었지만 언론이 늘 남진 대 나훈아, 나훈아 대 남진 좀 이렇게 늘 보도하면서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실제로 보면 당시에 만약에 MBC에서 M범부에서 가수왕을 남진 씨가 받았다. 그럼 또 하나의 인기 있는 민영 방송이었던 TBC 가요계상에서는 또 나훈아 씨가 최고 남자 가수상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1대1 승부 언제나 이게 판결이 안 나니까 라이벌 구도는 지속됐죠. 당대의 라이벌, 그리고 기싸움, 팬들의 또 어떤 시간 이러니 나훈아 피습 사건의 배후에 남진이 있다더라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를 수 있는 그렇죠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되나 그런데 이 나훈아 씨 피습 사건이 있던 후에 한 1년 6개월 지난 뒤에요 이 사건에 대한 남진 씨 배후설에 무게를 실어줄 만한 새로운 직원들이 또 나왔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 사건의 배후에 남진 씨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가수분과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말했는지 그 범인을 만나서 면담을 하러 직접 교도소에 가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교도소에서도 아유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는 남진 씨가 있습니다. 저는 남진 씨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남진 씨가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건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 난 그런 적이 절대 없다라고 결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됐습니다. 바로 나훈아 씨 피습 사건이 있기 전날 아침 이 범인이 남진 씨를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남진 씨하고 이 피스남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건 전날 만난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남진 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전과 사범인데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주시오. 아니 뭐 모르는 사람이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하니까 지금 라이벌인 그 나훈아를 내가 해쳐 줄 테니 보상을 돈으로 해주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진 씨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계속 갈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돈 5천 원을 주면서 이거 받고 돈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서 가쇼 했는데 말하자면 그래서 돈을 받고 내가 사건을 저질렀다. 사죄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단순히 돈 5천 원가량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사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나훈아 씨를 피습한 범인은 출소한 이후에도 꾸준히 남진 씨를 찾아가 괴롭혔다고 합니다. 나훈아를 찌른 것은 라이벌인 네가 시켜서 했다고 내가 세상에 폭로를 했고다라고 자꾸만 협박을 한 건데요. 이 협박도 모자라서 갈치도 하고요. 또 집까지 찾아오는데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를 참지 못한 남진 씨가 결국에는 이 습겸남을 협박 혐의로 신고를 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격한 이 남자의 정체가 또 밝혀졌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또 한 번의 반전인데요. 아니 아까 분명히 나는 남진 씨 팬이 다 됐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고인이 되신 신성일 씨 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아니 팬이라면서 이래도 되나요? 내가 신성일 씨를 헤쳐서 이름을 알리겠다 이러고 그 공연의 게스트로 배우지만 게스트로 신성일 씨가 나와 그걸 알고 미리 그렇게 깨진 병을 준비해서 간 거죠. 그런데 술을 먹고 좀 졸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신성일 씨 무대가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나훈아 씨가 무대에 있었고 또 나훈아 씨가 유명하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고요. 남진 씨 팬 아니고 신성일 씨 팬이었죠. 그리고 또 나중에 사실 이 남성이 남진 씨도 협박했었어요. 그러니까 남진 씨 배우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